180일에 90일 체조선출형님이 유산소 먼저 하고 근력하라던데 얼마나 해야할까? 체지방 40 니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서운하는 거 알아요 나도 운동 조언 니가 누군데? 니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너가 허약한 91kg이야 그러면 식단 조절하고 걷기부터 시작해서 체지방을 좀 줄이고 체중을 좀 줄인 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어떤 돼지들은 90kg 100kg 나가는데 물고나무 서서 걸어당기고 백덤블링하고 축구하는데 날다람쥐같이 뛰어당기고 이런 돼지 새끼들이 있어 걔네들은 유산소 먼저 할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니가 니 키하고 체중만 써놓는다고 해서 너에 대한 정보를 내가 충분히 습득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니가 누군지 나는 몰라 그리고 아까 아침에 아까 운동상담 하나 또 왔던 거 뭐였지? 아까도 운동상담 하나 왔을 때 내가 니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 이랬잖아 아 보디빌딩식으로 하면은 운동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철순이 형님 예로 들어볼게요 철순이 형님이 가슴 운동을 한 20분 25분밖에 안 해 바쁠 때는 15분만 하기도 하고 근데 뭐 등이나 하체 운동 같은 거 하실 때는 한 부위만 1시간 넘게도 하시고 이래 그러니까 철순이 형님은 가슴이 초강점이자 기술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엄청나게 탁월하잖아 그러니까 가슴 운동을 하는 시간이 이제 적은 거죠 마치 아주아주 어려운 게임인데 족고수들은 스피드런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 초급자라면 다크소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전유비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처음 나오는 잡몹 그 잡몹한테 한 10번씩 줬거든요 첫 잡몹 잡고 나서 다음 잡몹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당기다가 막 가드 올리고 걸어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급자는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 근데 나중에 다크소울 고수들 하는 걸 보면은 여기에서 왼쪽에 몹이 나오니까 한 바퀴 구르면서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 얘랑 싸울 필요 없고요 점프 점프 뛰어서 들어가시고 바로 보스방이 나옵니다 보스방 나오면 첫 번째 원거리 패턴 있죠 그거 앞구리기로 피해주신 다음에 똥구멍 한번 찌르고 위로 점프해서 대가리 딱밤하고 이때 이제 전체 공격 나옵니다 뒤로 쭉 물러서주세요 네 이거 그냥 피하면 되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딱밤 똥찜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헬스 족고수 뭔지 알겠죠? 근데 이제 너네가 족고수들이 하는 걸 보고 아 여기 왼쪽에 나온다 그랬지? 피하면 되지? 못 피했쥬? 유다이쥬?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수들이 하는 운동 설명을 듣고 아 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아는 거랑 내가 할 줄 아는 거랑은 다른 거야 요즘 친구들 중에서 몸을 되게 잘 만드는 친구들은 정보를 습득해서 그걸 할 줄 아는 애들은 몸이 옛날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고 그래서 지금 몸 좋은 친구들이 많은 거 근데 옛날보다 몸이 구린 친구도 더 많아진 이유는 헬스 인구 자체가 많아졌으니까 몸이 구린 친구들도 많은 이유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새끼는 그냥 알기만 하는 거지 실행이 안 돼 왼쪽에 몬스터가 있는지 알면 뭐해 못 피하는데 보스몹의 공격 패턴을 알면 뭐해 못 피하는데 뒤지는데 유다인데 그래서 자기가 뭐 이용승하고 똑같은 루틴으로 운동해 황철순하고 똑같은 루틴으로 운동해 뭐 이승철이 하라는 방식으로 벤치프레스를 해 수평 벤치프레스를 아 수직 벤치프레스를 어 그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야 뭔지 알지 그 최근에 제가 스우파 보면서 이제 또 한번 느끼는 건데 그 스모크 챌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응 뭐 그거 그 보시면은 수많은 챌린지가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춤을 춰도 똑같은 음악을 듣고 똑같은 춤을 춰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고 잘 추는 사람 못 추는 사람 느낌이 다르고 만약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춤을 추는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하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럽겠죠 탈춤같이 추겠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잘 못하고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면은 아무리 족고 습고를 보고 따라해도 여러분은 병신같이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유튜브에는 왜 잘하는 새끼들이 많냐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잘하는 새끼가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6개월간 몸 변화 뭐 이런 거 있잖아 몸 변화가 많은 새끼가 유튜브를 하는 거야 몸 변화가 없는 새끼가 유튜브를 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을 인간 평균으로 보시면 안 돼 좀 치는 새끼들이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자기 헬스장에서 그냥 좀 친다 이런 새끼가 유튜브를 하려고 하겠지 어디 대회라도 한번 뛰어본 새끼가 유튜브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저조차도 헬스 유튜브 중에서 몸이 안 좋은 저조차도 대회를 대여섯 번을 뛰어봤고 15년 이상 배떼지에 복근 달면서 살아왔고 10년 이상 식단 조절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고 근데 이런 저조차도 헬스 유튜브에서 이제 평균 몸이 안 되죠 근데 저도 지금도 이렇게 다 망가진 몸으로 헬스장에 가도 그 선수들 있는 그런 초대형 피트니스 센터 아닌 이상 상타치쯤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상타치를 하면 이제 운동을 얼마나 알고 하냐 얼마나 열심히 하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면은 막 저기 뭐야 터질라 아저씨가 데드리프트 300kg로 막 5개씩 하고 이러니까 막 3대 500 X밥인 줄 알잖아 막 3대 700 800 드는 사람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실제로 동네 헬스장 가보면은 데드리프트 160만대도 쳐다봐요 스쿼트 140부터 쳐다봐요 벤치 100부터 쳐다봐요 요게 딱 400이죠 160 140 100 이게 이제 3대 400에 딱 그 평균적인 밸런스란 말이야 고것만 들어도 쳐다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400을 들 수 있는 사람만 돼도 상타치에요 일반적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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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